미나의 남편인 한성훈이 연주의 약봉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원더우먼 구화예고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주와 한성훈이 한편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르게 예상한 지인분의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인 유민그룹 뿐만 아니라 시댁인 한주그룹 집안에서도 찬밥신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폭력까지 당했던 그녀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그런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호련히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미나와 외모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은 연주가 그녀의 삶을 대신하게 되었고 고구마만 보여주던 미나와는 달리 연주는 막힘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우리 가슴에 막혀있던 고구마를 시원하게 내려주었습니다. 미나가 떠나기 전 한주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림경매 자선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봉식을 만나게 됩니다. 미술관 사무실에서 이봉식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이봉식이 찾아오자 자신이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물어보는 미나였습니다.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버린 미나였습니다. 연주가 치조실에서 이봉식을 치조하는 장면에서 미나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는 연주였고 그런 그녀에게 이봉식은 자신이 중국으로 밀항만 시켜줬을 뿐 그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어느 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던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미나를 제외한 인물들이 모두 외국인인 것을 봤을 때 미나는 외국에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즐기며 자신만의 휴식을 가지고 있던 미나가 오늘 밤 방송될 9화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화 예고 미나의 남편인 한성운이 미나의 방에서 연주의 약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누나인 한성애에 무시해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한성운의 대사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한성운이 연주의 약봉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승욱과 연주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성운의 누나인 한성애는 미나가 미나가 아닌 연주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연주가 미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성운이 미나의 방에서 연주의 약봉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한성애에게 한성운이 알려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이 미나가 미나가 아닌 연주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주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그 순간 진짜 미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주가 미나의 삶을 대신하게 되었고 유민그룹 일가족 전원이 전용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자 회장의 자리에 오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삶을 대신하고 있는 연주가 미나가 아닌 연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유민그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주는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유민그룹은 한주그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미나가 등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과 괜찮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미나의 삶을 대신하고 있는 연주였지만 자신이 진짜 미나가 아니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요. 한성훈이 연주의 약봉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던 연주와 승욱의 앞에 미나가 등장하게 되고 한성혜가 미나가 연주라는 것을 밝히려는 순간 연주와 미나가 바꿔치기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세 사람이 힘을 합쳐 한주그룹을 몰락시키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주그룹 집안에서 미나를 연기하고 있는 연주를 이용해 유민그룹을 한주그룹의 것으로 만들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연주가 미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고 있는 연주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답답했던 것들을 미나가 돌아오게 되면서 시원하게 풀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미나와 승욱의 관계입니다. 미나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온 승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미나가 떠나버린 뒤였고 그 자리를 대신하던 연주를 만나게 된 승욱이었는데요. 그렇게 승욱은 미나가 미나가 아닌 연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미나가 돌아올 때까지 연주가 미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연주가 유민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승욱과 연주가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하게 되면서 연주에게 마음이 생긴 승욱이었고 그런 거에게 마음이 생긴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미나도 승욱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미나가 돌아오게 되면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연주와 승욱이 연결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정리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밤 9화에서 미나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